서울여대 산업디자인학과 서울여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전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교수하여 장차 2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학과는 저학년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을 바탕으로 2학년부터 제품 디자인과 전시공간 디자인을 포함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 및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결과를 실제 디자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습을 통한 실천적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세부전공이라기보다는 제품 디자인, UX 디자인, 공간디자인 분야의 세 방향의 교육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 디자인 분야는 기존 제품 디자인 커리큘럼의 기초 위에 소규모 제조 경험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분야입니다. UX 디자인 분야는 정보화의 가속 및 미디어 타입의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 리서치, 컨셉 도출, UX UI 설계, 시각화, 전체 프로세스를 다루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간디자인 분야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인간과의 상호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의 공간디자인은 전시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의 디자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디자인 부서인 삼성전자, LG전자, 이랜드, 현대백화점 등이 있고요. 또 인터넷 포털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다음, SK플라넷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전시디자인 회사,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 회사, 그리고 VMD 및 코디네이션 분야, 또 UX 디자인 전문회사 등이 있고요. 웹서비스 관련 회사라든가 무대 미술, 영화 미술팀, 악세서리 디자인 회사 등의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대부분의 수업이 컴퓨터 실습이랑 교수님의 크리틱, 그리고 발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의 끝은 발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업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을 못하던 사람들도 강의와 발표를 통해서 말을 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업 평상시에는 이론 강의를 듣거나 기본 툴을 익히고 직접 응용하는 과제를 매주 해오는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바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도 있고요. 강의라기보다는 대부분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고 시험보다는 과제 제출 형식으로 학점을 평가받기 때문에 내 커리어가 무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발전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람찬 것 같아요. 우선 저희 학교의 장점은 학우들 모두가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업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우들 모두가 다 같이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모든 수업 커리큘럼이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개성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 분야의 최신 이슈 및 사회적 흐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시대에 발맞춰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학과 분위기에 있어서 학우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과 전공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동시에 학우들 각자가 가지는 개성과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학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의 활동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학과의 소확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과는 제품, 전시 공간, 사용자 경험 외에도 디자인 경험, 스케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확회를 가지고 있어서 학우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소확회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모전이나 교내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산업 디자인 학과라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들어온 편이었어요. 그냥 대충 제품 디자인, 무슨 디자인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과에 대한 흥미랑 애정이 많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알면 알수록 매력있고 유망한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 디자인 학과를 꿈꾸고 있다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적극 응원하고 싶어요. 다들 꿈을 이뤄서 나중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서울여대 산업 디자인 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실제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평판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는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으로 실기 위주의 전형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 산업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